사람들이 난 위로하더라 헤어지길 잘했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너란다면 못할 얘기 억지로 빼내면 상처가 난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 해 왜 떠나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게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프니까 애쓰지 않을게 모두 다 소중해 네가 준 건 잊어야 하는 건 버려야 하는 건 없어 넌 아무것도 모를 거야 네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지 흘러진 것 때문에 어제가 변하지 않아 사랑했던 날이 너를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워 행복했던 순간들마다 어김없이 너와 함께였어 너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멘토와 함께 이스라엘의 사랑 데려가 것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